봉봉아 이거 봐 봉봉아 이거 먹어 이거 아우 맛있겠다 지금 갈등은 하는데 이거 와서 먹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봉봉아 한 달 전에 가출한 뽕뽕이거든요 집 주인은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어 저기 어디 있어요? 어 저기 어디 있어요? 서해번주 동해번주 가듯이 봤을 때 저기가 있고 봉봉아 봉봉아 아 맛있잖아 봉봉아 이거 먹어 이거 좀 기다렸다 이거 와서 먹으라고 그래 아이고 더워 죽었네 이거 놀아주자 봉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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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뢰될빙기 무슨 신호로 한 것 같아요 야 주인 없으니까 와 이제 봉봉이 짜요가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친구 만들어주려고 유기견 보호소 연락해서 아빠가 데리고 왔는데 그냥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어 말도 잘 통하고 편안한 그런 친구 정말 그냥 아 이거 뭐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뭐 이렇게 팩 방법을 알아보고 더 이렇게 되면 완전 야생 개마량 돼가지고 잘했어요? 가만히 있어 내가 이상해 너의 얼굴 우리 왜 내 머릿속을 해집어놓는지 뭔가 잘못된 것만 같아 나도 모르게 너와의 테이트를 상상해 아우 잘생겼네 우리 꿍꿍이 괜찮아 괜찮아 네 현재는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공포가 많다라는 거야 불안한 게 많고 직접 다가서는 것보다는 제삼자를 이용해서 내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는다 나는 거를 꿍꿍이가 스스로 느끼게끔 해줄게 돼 꿍꿍이가 닭고기 하나 먹었어 진짜 힘들어 아우 너무 힘들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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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요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아주 친해져서 산책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.